봄투데이 우니꼬의 아이폰5 플립 사피아노 카드 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흰색 천으로 쌓여있는데요. 색상은 시크블랙이시고요. 안에 보시면 가죽제품관리법과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색칠 부분은 따로 분리가 돼서 나오시는데요. 요청을 하시면 따로 부착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3M 양면 테이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카드 수납공간은 두 군데가 있으신데요. 카드를 끼워보겠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지폐 수납공간도 있으시고요. 지폐를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시고요. 사출 부분은 투명색으로 케이스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사출 케이스부분도 굉장히 핸드폰에 잘 맞게끔 제작이 돼있으십니다. 소재는 천연 가죽 소재이신데요. 1등급 천연 소가죽이시고요. 그리고 사피아노 제품은 사피아노로 제작이 돼서 핏살무늬가 들어간 게 특징이시고요. 지갑은 부드럽습니다. 마고나 스트레치에 강하다고 하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커버를 닫고 통화 가능한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돼있으신데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스웨이드이시고요. 지금 윗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